30대 초반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. 남편과 14살 차이 나는 늦둥이 대학생 신우가 있습니다. 시부모님 두 분 다 교사였는데 주말에 스승의 날이니까 밥 먹으러 오래서 일단 갔습니다. 솔직히 은퇴도 했는데 뭔 성관인지 이해는 안 갑니다. 그냥 편하게 밥 먹으러 갔는데 웬걸 그간 말로만 들었던 신우의 남친이 시엄마랑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부침성 있는 성격이 아니라 인사만 나누고 그 친구랑 멀리 떨어진 끄트머리에 착석했습니다. 밥 먹다가 반찬들이 저와 남편 쪽에서는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음식 바로 앞에 있는 신우의 남친에게 살짝 말을 걸었습니다. 땡땡씨 앞에 있는 닭갈비 조금만 덜어줄 수 있을까요?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친구는 바로 국자 들어서 빈 접시에 닭갈비를 옮겨 담아 주었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젓가락을 식탁에 소리 나게 내려놓으셨어요.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 쳐다보고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못마땅하게 노려보고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왜 그러시냐 물으니 너는 신우의 남자친구에게 땡땡씨 하는 게 어디서 배워먹은 예이니? 심해부님이라고 해야 하는 거 모르니? 신우의랑 그 친구 결혼한 사이 아닙니다. 결혼 예정인 것도 아니고요. 그냥 1년 정도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싹싹해서 교제한 지 두 달 만에 시부모집 들락거리며 종종 밥 먹었다고 들었습니다. 근데 고작 신우의 남친에게 그것도 저랑 14살 차이 나는 애한테 제가 심해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?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다가 저보다 한참 어린데 뭐가 문제냐고 예의있게 말씀드렸어요. 그 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자기는 괜찮다. 반말을 들어도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존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한숨 푹푹 쉬어대며 궁시렁대고 저 또한 어이가 없어서 한술 뜬 밥그릇 옆으로 치워뒀습니다. 시아버지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 식사 맞췄고 신우이는 내 눈치 오지게 보다가 남친 끌고 지방으로 갔어요. 남편은 계속 저한테 옛날 분이시고 교사였으니 네가 이해하라면서 개소리 짓거리고요. 젓가락으로 머리통 뚫어버리고 싶었는데 여기는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가만히 있었습니다. 집에 가기 전 배움도 안 나오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님 가족도 아닌 20살 남자애랑 이 집 식구가 된 지 몇 년 된 저랑 취급이 이렇게 다르니 저는 아무래도 가족이 아닌 듯합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오늘 이를 트집 잡으시려거든 남편을 통해서 말씀해주세요.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. 현관에서 신발 신을 때 소리 지르는 게 들렸는데 그냥 무시하고 나왔습니다. 남편은 제 눈치 보면서 하루 종일 시덥지 않게 말 거는데 솔직히 쟤도 시엄마도 다 짜증나서 꼴 보기 싫어요.